오늘 중급반 첫번째 수업입니다. 저희 가족인데요. 먼저 우리 짜증쟁이 서우. 제발 짜증 좀 그만 내고. 우리 은서 첫째. 언제나 시크한 우리 은서. 그리고 매일 하는 엄마. 이렇게 잘 웃으시는데? 조금만 하도록 할게. 약속했습니다. 이제 조금만 하내기로. 이제 안 아파? 네. 나의 눈치를 받아봐. 이제 눈치 주시지 마세요. 오늘은 패밀리에 대한 다짐이네요. 잘할게 엄마가. 엄마가 잘할게 약속했어요. 알아요. 아멘. 봐봐. 아멘. 있었어요. 안멘?